리더로 적합하다는 생각은 안해. 나는 그저 동경하는 사람들을 쫓기 위해 무리하고 있을 뿐인걸.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.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. 약속을 지키기 위해. 기대해 준 사람을 위해. 기대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. 그렇지 않으면 나는 혼자 살 수도 없으니까. 하지만 그건 모두 옛날 얘기. 지금의 나는 내 의지로 이곳에 있어. 난 지금부터 시작이야. 나는 내 의지로 이곳에 있어. 나는 내 의지로 이곳에 있어. 나는 내 의지로 이곳에 있어.